일어나라 나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린 하나님의 소원 너부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위로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세계가 우리 주로 살아가도록 일어나라 전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일어나라 전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세상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가는 기한 응답에 찬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7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7대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좋은 여정도 있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이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봐도 교회사에 나오는 전도자들이 이 7대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순교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감옥으로 또 채찍질로 힘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갔던 여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이 기쁨이 넘쳤고 확신이 있고 힘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비밀을 붙잡고 이 7대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않아야 하고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7대 여정 속에 10가지 비밀 속에 있는 오늘 7번째 내용입니다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몸도 재창조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도 재창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여정 속에 모든 길들도 다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10가지 비밀을 알 수가 없죠 불신자들과 하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 제자의 걸음은 다르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돈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도 돈 걱정 또 사람을 만나도 또 심지어는 저의 부모님도 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온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돈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도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이 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엘리트들이 이 돈 때문에 많이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에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경제입니까? 틀린 경제죠 불신자들은 그냥 목표가 돈입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냥 돈을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내 위치를 높이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살아가는 경제 가운데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지금 종교 단체들 보십시오 우리 대구에 있는 너무 심각한 이단 단체들이 많은 경제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완전히 사람을 멸망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경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랩런트 경제, 복음 경제, 존도와 선교화할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은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또 재창조의 능력은 창세기 11장 1절 8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없이 돈이 많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전도와 선교 알고 있는 전도자들은 복음과 전도 없이 많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저주와 재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재창조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몸도 재창조되어지고 생각과 마음, 영혼까지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경제의 재창조를 이루어서 2, 3, 7, 5천 복음하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 제자와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7대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세 가지 부분을 회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흑암 세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땅에 흑암 세력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전부 흑암 경제가 또 흑암 문화가 우리의 모든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랩뉴트들이 이런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위기와 황무지를 선택해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외롭게 갑니다 근데 나 혼자 가는 걸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응답과 축복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열 가지 비밀의 여섯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재창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불신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피림 경제를 보십시오 지금 이단 사이비 이 종교 단체들이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를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문화를 2, 3, 7 나라의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당과 무속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맞는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길은 멸망의 길이고 재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엘리트들을 장악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이 흑암 세계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흑암 세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남미에 우리 현지인 사약자분들이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중남미 전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오천 종족을 향해서 이방의 빛을 가지고 빛으로 땅 끝까지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훈련받고 계십니다 이게 흑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분들이죠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흑암 세력을 보는 눈들이 열려야 합니다 눈 뜨고 오면 전부 내필임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 문화를 사단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지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흑암 세력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곳곳에 사단의 문화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두 번째로 보좌의 능력으로 회복해라 성령이 충분하면 불신자를 이깁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앞서가는 기술과 과학과 지식이 잃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약속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보호자의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7절 성 3위 하나님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한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2장 7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계를 부어넣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생령이 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삶에 에덴 동산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죠 이런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걸 이깁니다 노예로 가도 이기고 과목으로 가도 이기고 어렵고 힘든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보세요 호랩삼과 신해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불신 경제를 장악한 자였고 불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였고 또 그 신분 자체가 엘리터였잖아요 근데 행복이 없었죠 진짜 행복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내 비린 문화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보호자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왕과 싸우지 않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보세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고 다 송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0편 78편 70절 72절 보시면요 이 다윗이 혼자였잖아요 외로운 길을 간 언약의 여정을 간 다윗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자였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양을 잘 돌보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린 이 다윗이 장군 중에 장군인 골리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이잖아요 요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랩뉴트들이 이 재창조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열한기와 6장 8절 20절에 보면 세계를 뒤집은 한 인물이 나오죠 이 엘리사 그 어마어마한 불신자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담대함과 그 어려운 요정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랩뉴트 운동인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 되어집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받은 거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몸의 그 질병도 성령이 충만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닌 천국과 보호자라는 그 단어가 더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렵지 않죠 무섭지 않아요 그 은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7대 여정의 은약길을 가고 있습니다 좋은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가야 해요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길들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서 감사하면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보금이 전달되어지고 세계보금만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제 창조의 능력을 보호자의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린 분들이죠 오늘 우리 하나교회의 성도님과 우리 중남미에 훈련받는 모든 제자들이 보호자의 능력을 매일 받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이 제 창조를 가지고 세 번째를 은약을 이루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교회의 재창조의 능력을 이루라 교회의 재창조의 능력을 이루어라는 거죠 재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세함시대를 살릴 그 응답 그 393 기도 속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전도 성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럽에 너무나도 보기 좋은 큰 그 성당과 교회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남미 사역 하시는 분들의 그 정글 속에 그 오천 종족을 향해서 전도 성교하는 그 너무나도 작은 교회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렇게 우상화된 교회당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무나도 작은 교회지만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교회 재창조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 성교 2, 3, 7, 5천보고마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고 더 주실 겁니다 세계보고마 때문에 우리 단일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2, 3, 7, 5천보고마만 위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쏟아 붓는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게 경제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보좌의 그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70 나라, 70 지역, 또 70 산업, 그리고 70 제자를 가지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랩런트들, 중직자를 가지고 이 일에 응답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는 다 끝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우리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감난산 언약은 뭡니까? 사동자 1장 3절 40일 동안 집중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응답을 주신 거죠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마가다라빵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2, 3, 7 나라 살립니다 다른 곳에서 충만해서는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마가다라빵 은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4등전 6장, 8장, 12장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갔습니까? 일곱 여정을 가는데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길을 갖는 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보호마를 이룬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와 또 중남매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 후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앞마당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마음껏 심지어는 본당 안에도 막 뛰어서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나요? 얼마 좋습니까? 우리는 우상신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본당에도 뛰고 바깥에도 뛰고 이런 아이들의 뜻을 만들었다는 게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응답이죠 심지어는 우리 중남매 랩런트들도 바깥에서 뛰놀고 자전거 타고 축구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비밀이 재창조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재창조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중남매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보금화 이루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기도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재창조입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약과 오늘 7대 여정을 걸어가면서 10가지 비밀 속에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아무도 안 가는 데 가시면 됩니다 저곳에 가면 위기를 당한다고 말하는 그곳에 가십시오 저 길이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길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존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환경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어떤 상황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 산업인들은 복음 경제의 재창조의 응답으로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가며 칠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재창조를 이룰 모든 하나교의 성도님들과 또 중남미의 제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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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